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너무너무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는데 저희 디케이지가 다가가는 한 걸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네 일단 저희가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컬 톤도 호흡을 많이 섞고 그리고 좀 더 따뜻한 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녹음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다른 분들께 기쁨을 나눠주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따뜻한 마음이기도 하고 저희끼리도 뿌듯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의 특별한 개성을 섞으면서도 이제 재중분들이 음악을 들으셨을 때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. 항상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또 발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본인을 일단 믿고 천천히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드리고 싶어요. 그 걸음걸음이 나중에 쌓이다 보면 정말 아름답게 빛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본인을 믿고 천천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